나는 이 년을 뭐지? 나는 이 년을 믿는게 에... 나와! 그거 인형이야! 아 그거요 그거 인형 손으로 만져보고 피우는 거 하면 될 거 아냐 어 말줄 소리야 말줄 소리야 어 말줄 소리야 휴가 있는 이거 뺐는데 까먹지 말고 네 아 그 응 응 응 응 액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가 전화받고 갔는데 어떤 새끼가 나 부딪히고 대신 칼을 쥐어놓고 튄 거라고요 아래 땅콩들은 나 찢어봐 찢기 말고 이리 내라고 경찰이면 남의 물건 막 함부로 찢어도 되나 어 그리고 내가 지금 땅콩 때문에 아 아 니스다 아 uster 아 아 아 들어가요 네 아 됐 o 갑니다 아 축 아래 땅콩 흥들었나고 찢어봐 찢기 말고 이리 내라! 이리 내라고! 이거 내 개인 사업이에요. 거기다가 나 아직 용의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막 내 개인 재산 훼손하고 이러면 나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으면! 인권위원회 고발할 거예요! 서, 서, 선배님! 이게 인권위원회 고발할 사업이 됩니까? 저 자식 저거 아주 그냥 또라이네. 컷! 오케이!